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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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나 미숫걸 더 넣을 수 없겠지? 언니! 아니야? 난 이게 좋은데? 그래? 미숫걸을 더 넣을 수 있게끔 깔짝한 게 좋은데 네! 자, 냉장고 들어가 합니다! 안 먹으면은 왜? 언제 들어갈 것 같아 아, 쌤! 좋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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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언니 안 돼. 언니 안 돼. 바보 같아 이거. 들어가봐. 나 바보 같아? 여기. 아니다. 이게? 좀 뒤로. 그림자로. 가스 불 좀 꺼져. 아 왜 이렇게 웃겨. 그림자. 아 그렇지. 실망. 나한테 실망. 나한테 실망. 나한테 실망. 아니 이렇게 안 생겼네. 어 야 거기 있어. 실망 있어. 에잉? 기다려봐. 이거. 예쁘다. 찍어볼까? 찍어볼까? 아니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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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져가. 아니 이거 너무 싸우고 있는 거 같아. 야 진짜 맛있겠다. 완전 저번에 진짜. 우리 자리 옮기자 이거. 얘를 줬다. 이 삼겹이들. 우리가 둘이 핫플레이스인데. 삼겹이를 이리로 옮겨야 쭉 자르고 있으라고 내가 다리랑 툭툭하잖아. 여기다 해볼까? 목살 같은 걸 잊으십니까? 그래? 삼겹살을. 어. 한이야 음식도 찍게에 남는 것도 있어? 어 맞아. 한 두 개 정도 줘. 목살을 이렇게 샀고 올게. 맞아. 삼겹살은. 이거 쓰는 게 낫지 않아? 여기다 가져가면 되겠다. 아 맞고. 딱 안 먹고. 맛있지?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프레시 다음에 안 돼? 한아 이거 좀 부탁해. 응? 한아 물이 왜 이렇게 눌러? 아 못 해야지. 빨리 하려고 했어. 그럼 빨리 돼. 이거 알았어? 근데 나도 딱 알아봤어. 벗으려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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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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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샤P. 으. 야 안녕. 맘 jakie 영생 문제. 아 진짜. 저거 살짝 빼고 또 딴 거 하잖아 얘네가 하나도 안 돼 안 이거 하잖아 채영아 이거 빼도 돼? 어 빼도 될 거 같아 하겠다 어 어 제가 안 이거 멋져가지고 여기 흘릴 수 있어 그래 다 자 3 4 4 1 아 왜 이렇게 웃겨 어? 고기, 고기까지 내가 가져갔어 내가 가져갔어 어 다 넣는다 고기까지 고기까지 고기다가 넣을 거 같아 큰 입술 안 넣는다? 어 많아 이쪽이 엄청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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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 얘도 한 번 속이 없었어 저거 이거 진짜 하고 이리 와 아니 안 봐. 이거 안 봐. 네 둘 아 아 아 여기에서 나오지 아 이거 이거 되게 뭐예요? 이거 아쉽게 이건 특식 어 김치 특식 간다! 아쉽게 싸웅 비켜주셔야 돼요, 귀를 드셔주셔야 돼요 그룹 한 번만 빵! 여기! 어! 다 익었어, 채널? 네 그냥 다 익은 거 아닌 거 같은데? 더 익어야 될 거 같아요 더워요? 이게 겉만 엄청 빨리 타가지고 응 남아도 돼서 이거 다 뿌렸나? 그렇지? 어때? 아 불 먹어봐, 고기 먹어봐봐 어떤지 불 죽었어?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응 먹으시고 언니도 계시네요 응 먹으세요 맛있어? 응 엄청 잘 익었네 응 저거 먹어요? 저걸로 먹어요 생얼쥐? 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아아 응 맛있어? 그냥 먹으시지 않아 응 응 먹으시지 해줘 오 오 너무 좋아 아까 밥 누가 했지? 밥 됐어 와 뭐야, 왜 저래 그럼 오늘 압저씨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안 먹은 거야? 아니 압저씨 생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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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뭐 하냐고? 하얀꺼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조금 더 구울까? 조금 더 구울까? 가자 그냥 괜찮을 것 같아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너무 얇게 썰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다 좀 먹어 뭐야 불맛 있는 게 확실히 맛있긴 하다 그치? 어 딱 이 맛으로 다르겠지 잘라? 언니 내가 할게 뜨거워 뜨거워 뭐야 이 사랑스러운 미안 여기 꼬꼬야 이거 삼겹을 잘라라 아 진짜 하루 빨리 간다 시골에 있으니까 계속 뭘 하네 그냥 나중에 시골에서 살고 싶어? 나 어릴 때 너무 시골 오래 살아 우선 사는 거는 도시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시골에 살게 되면은 마음의 휴식처가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것 같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뭔가 쉬고 싶을 때 이런 산골? 시골? 그런 이런 데에 오고 싶습니다 거의 10초 만에 여기 불이 너무 잘 붙어서 여기 불이 너무 잘 붙어서 지금 내가 생각해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감사 이거 거의 다 언니 구웠어 언니 뜨겁다 안 뜨거운데? 안 뜨거운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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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이 갑자기 이렇게 쬐진다고? 그니까 그니까 세상 감담안대네 불의 여신 언니 좀 언니 언니 손 흔들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얼굴 고샛 빨개졌네 몰라요 이거 조금 이런 식으로 익히자 그냥 그냥 약간 항정살 굽듯이 번증살 굽듯이 좀 이렇게 이렇게 혹시 이래서 이걸 준비해 주신 건가요? 지선 언니 멋있다 와 뭔 일이야? 손풍기 그만 할까? 아 아 더워 아 계속 하고 있었구나 여기다 아 계속 하고 있었구나 목살이 좀 잘 못 익었어 삼겹을 중간에 놔둬서 야 선풍기 안 하니까 바로 사망 야 선풍기 확인해야 돼 살짝 불 조절 애용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예스 이 와중에 가식적이었어 가식적이야 좀 가증적 가증스러워 가증스러워 나한테 언니 얘 자꾸 군고구마 진짜 맛있게 되겠다 그치 그치 진짜 맛있게 되겠다 이거 멤버들 먹어 먹고 있어 그래 지금 딱 뜨거울 때 맛있어 언니 이거 맛있어 알아서 응 맞는 말이지 야 갱얼지야 힘내 불이 붓고 있어 다시 에어 에어 드세요 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캠핑은 3인 이상 오셔야 합니다 고기 굴 때 3인이 필요하지 다 같이 고기를 못 먹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게는 4개 정도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한 명은 한 명 먹여주는 거예요 한 명은 아아 안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굿갱얼지 어 올라온다 굿갱얼지 굿갱얼지 어 올라온다 굿갱얼지 이거 너무 맛있다 굿갱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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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있음? 형님 어 여기 일단 올려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불 불 한 번 확 붙으면 진짜 엄청 빨리 익어서 히드전이가 굿갱얼지 굿갱얼지 아까 전에 서연이 어떻게 했는데 불에 의신 왔었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 막 흔들어서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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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치찜! 오! 그거 언니 그냥 너무 좋아 이거 익히자 진짜 잘 볶으면 좋나? 어 이게 딱 붙으면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음식이? 이거 뒤집으면 해 한영 찍어봐 새우 좀 이렇게 올려서 와 진짜 행복한 밥상이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최고야 먹고 있어요? 응 너희 맛있어 주시 언니도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짠! 잘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고 일어나 그냥 한영 진짜 너무 고아다 왔어 내 스타일로 왔어 진짜? 잠깐 다른 세상에 젓가락 다른 세상에 너무 시원해 대박이야 고생했어 언니 냉동실 온 거 같지 않아? 에어컨 트인 거 같아 너 얼굴 진짜 빨갛다 나? 진짜? 뜨겁네 다 했어 내가 꺼줄게 다 했어 다 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 마지막 한 번만 더 올라오면 될 거 같은데 해보자 럼쌤 나무가 필요해 나무가 필요해 나무? 내가 갖고 올라갔는데 없던데? 아 김치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김치 김치 냉동고에 있어 김치 쓰러지는 거 언니 이거 장충망이어서 작게 말해도 돼 아 그래? 나무 나무 다 먹는 거 아닙니다 아냐 아 어 올라간다 어 나무까지 왔어 어 잠깐만 근데 불로 타 어 여기 중간에 언니 다 넣어주고 따로 타 근데 동작 삼신 새끼 같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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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신 새끼에서 약간 손우진 선배님이 입을 못 펴가지고 유혜진 선배님이 도와주셔 이렇게 하는 거 같던 말이야 오 제 안으로 쏙 한 번만 거기도 등을 직접 펴야 돼가지고 아냐고 구정 의식이냐고 구정 의식이냐고 읽는다 읽는다 뭐라고? 컷! 컷! 아 어 갖고 와 아 제로 사이다 제로 사이더도 제로 사이다 제로 사이다 제로 사이다 어 김치 냉장고에 있어 어 나 4년 동안 들은 지선이 못 들이는 척 배고 있어 김치 냉장고에 있던 거 아 언니들 빨리 된장찌개를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리 와요 맛있어?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하영 언니가 저랑 입맛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유일하게 전라도 같은 지방이어서 와가지고요 되게 입맛이 비슷해요 막 설탕 뿌려 먹고 감자에 설탕 뿌려 먹고 팥죽에 설탕 뿌려 먹고 여기 이쪽 지방은 뭐냐 콩국수에 소금 뿌려 먹는다면서요 저희는 설탕 뿌려 먹거든요 그것도 저희 둘만 약간 공통된 점이 많아서 되게 입맛이 잘 맞는데 역시 된장찌개도 간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는 된장찌개를 제가 굉장히 잘 끓였다고 생각해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당신..당신도 해드릴게요 하영 언니 된장찌개는 되게 그 사람을 만족시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먹었을 때 사실 반응이 없는 사람이 먹어도 너무 맛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맛있습니다 실제로 맛도 있지만 뭔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만들거든요 사랑이 가득 담겨있달까? 이게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는 이건 잠깐만 나 이거 지선이 신발이라서 지선이 신발이라서 지선이 신발이라 지선이 신발이라 누군가를 위해서 해준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먹는 사람의 표정과 뭔가 리액션과 너무 맛있다면 이렇게 떠먹여주고 싶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당신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아 진짜 진짜 너무 잘 버렸어 진짜? 응 대박이야 먹어볼까?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래서 국물이 되게 얼큰하니까 얼큰하니까? 고기를 굽고 그 얼음이 동동 떠있는 사이다를 마시는 순간이 기억해요 왜요? 진짜 제가 살면서 먹은 사이다 중 가장 맛있는 사이다가 아니었나 그렇게 시연할 알 수가 없었어요 제로사이다 좀만 더 줄어 어딨어? 딱 한 통 더 있지 않아? 그래? 그럼 화채 안 할 거면 안 할 거면 먹어도 되나? 근데 화채 안 할 거 같지 않나? 그럼 화채를 하려면 수박만 먹자 홀라주까? 그래도 되고 주식구 언니가 사달라 할 수 있어 어 주식구 사왔어 아 진짜? 주식구? 아니면 화채에 주식구로 넣어 먹어 응 미숫게를 마시고 수박을 넣어줘 응 맛있고 많다 참네 진짜 너무 맛있다 잘 구웠다는 거지 너무 신기하다 리액션 멤버들 오래 이러고 싶은 거 있어? 오래? 마피아 게임 오래 안에 힘들 것 같긴 한데 콘서트 음 진짜 이거 꾸준히 이런 거 같은데 한 번 사자 먹고 싶어 진짜 반갑게 맵기 우진 게 어어 익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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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렌네요 우리 지금 먹을 거 진짜 많으니까 천천히 많이 드세요 응 네 많이 있는 자신 있어 그럼 당연하지 이거 고구마랑 감자도 천천히 있는 자신 맛있게 익어 가고 있다고 그거 간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야홍 완전 파삭파삭해졌어 너가 탄 거야 뮤직비디오? 어 다시 봐도 돼? 물이야 우유야? 우유랑 물 둘 다 있어 죽었어 죽었어? 꿀 많이 넣었구나? 믹서기로 갈면 맛있다 뭔가 더 너 이거 손으로 했냐? 응 다 일일이 와 아니 이거 이거 점점 지원이 눈이 풀려가고 있었어 거의 달고나가 그러네 가루도 풀리고 지원이 눈도 풀리고 오늘 근데 다들 샵 갔다 온 얼굴은 아니다 응 우리 오늘 샵 갔다 왔어? 나름 꾸민 건데 우리 오늘 샵 안 갔잖아 진짜 안 갔다 온 거 같아 아 맞다 언니가 제일 갔다 온 거 같아 지금 건하 너는 쌩얼이잖아 지금 아 왜 그럼 쌩얼이야? 응 우리 다 쌩얼이잖아 그래서 내가 입술만 바르고 왔잖아 뭔 소리야 내 입술 색인데 펼색인데 너는 머리 그 색으로 나잖아 근데 뿔이가 옷 입은 거 아니잖아 꽃잘이 너무 있네 옷 입은 거 아니라고? 지원이 지원이 머리 원래 핑크색으로 너무 같다 지원이 옷 입은 거 아니래요 원래 이렇지 않아 언니 피부에 새겨져 있잖아 응 괜찮겠어 그 차림? 아니 미안해 못 갈아 입어 언니 잘 생각해 평생 못 갈아 입는다고? 뭐 근데 진짜 너무 오늘 편하게 촬영해가지고 촬영이 어떻게 나올지 나도 혹시 쓸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장르랑이 살 때 낙용이랑 감자 캣어 진짜로? 진으로 진짜 나왔어 감자가? 게다가 신맛 따위 응 감자밥 팔꿈 맛있겠다 감자밥? 감자밥 진짜 맛있다 감자 진짜 잘 먹겠다 진짜로? 감자밥을 안 먹었어? 옥수수밥은? 나 그런 숯밥을 안 먹었어 오 마이 갓 근데 진짜 한 번 해주고 싶다 저 어머니가 처음 먹어본 게 강원도 친구분 만나고 나서 진짜로? 아 강원도에서만 먹나? 많이 먹나 봐 우리는 집에서 감자밥 진짜 자주 해 먹었어 그래서 내가 섭밥 이랬는데 시래기 섭밥 뭐 시래기 섭밥이랑 비슷한 거 뭐지? 초록 색깔인데 뭔지 알아? 밥이야 망주 있어요 아 본드래? 아! 나 지금은 진짜 신기해 방풍나물 맛있다고 우와 곰드래 밥 atics 맛있다 곰드래 진짜 맛있어 곰드래 밥 진짜 맛있어 보들보들하니 마지막에 ASMR 우리 곰드래 밥 있었잖아 양보다 많아 맞아 나 근데 진짜 맛있어 선생님 마실려면 마셔? ASMR 아니 ASMR ASMR 맞잖아 ASMR 아니 아니,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건드려봐 근데 이거랑 동시에 그럴 게 있어 그때 곧 근데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해가지고 나영입니다 근데 진짜 의식을 너무 웃겨 그거 다시 봤는데 너무 웃기다 이름 소개하면서 웃긴 사람 네가 처음에 있잖아 진짜 나영입니다도 아니고 아니, 나경이가 그런 게 은근히 있어 그때 일본어 한 명씩 인사할 때 아, 맞아 나경, 쌍 나경, 쌍 아, 그때 만회해보려고 너 뭘로 누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벤트 당첨된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주는 거였어 그래서 막 일본 팬들 이름이 적혀져 있어 미나, 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멤버들이 누구, 누구, 상 어, 누구, 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지 않았어? 나경에서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나경이가 이것도 있고 나경 대회에서 드려야 되는데 나경상 이런 거야 나경상 이랬어 나경상 근데 둘 다 있던 거 같아 근데 멤버들이 완전 멘트 다 절고 너무 웃겼네 엄청 틀렸는데 얘가 근데 우리 소연에서 했던 거 같아 진짜 아무래도 나경상 아니 심지어 이랬어 나경 나경상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엄청 우리 다 쓰러졌었어 3초 뒤에 우리 우리 영상 그거 있어 나경상 됐어 나경 넘어가 보려고 어떻게 너무 틀리면 맞지? 나는 그냥 그게 너무 귀여웠어 얼렁뚱땅 넘어가 보려는데 나도 나경상 됐어 이거 너무 웃겼어 깃끼긴 했어 진짜 약간 그 에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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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했어 반응이 딱 제가 순간 진짜 정적이었어 약간 내리를 거쳐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 나도 처음에 난 그냥 잠이 확 깼어 진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경상 그 전까지는 다 틀림이 없다가 그 이후로 약간 올랐어 텐션 맞아 재밌었어 덕분에 그걸 노렸어요 노린 거예요? 물론 아니에요 아주 성공이냐 동그림 장면 물론이지 진짜요 빽 자 보조개까지 옷도 어디서 이런 어린 친구 어디서 이런 체육대 할 때 입고 나 뭔가 이번 활동 때가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가 오는 거 같아 이번 활동이 제일 문화 어 맞아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멤버들 단체로 뭐라 해야지 활동할 때 근데 뮤비 때도 약간 개개인으로 이렇게 뭔가 많았죠 아 촬영이 되게 많았고 아 너무 많았어요 맞아 군무신 말고 없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재밌는 건 있는데 말할 에피소드는 맞아 맞아 우리끼리 웃겨 비방경이야? 비방경이야 그냥 저희끼리 재밌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에피소드는 딱히 뭔가 저희끼리 재밌었어요 어 얘기할 만한 건 아닌데 우리는 엄청 재밌는 어 저희 괜찮은 거 아니 여러분 이거 먹어보세요 엄청 없진 않아 지금 약간 삘이야 언니 이 파전 제발 좀 먹어보라 언니 저걸로 같이 좀 건지고 해 언니 이거 안이삼만 고구마 전문가가 없었다 근데 좀 뿌리세요 아 언니 내가 포차 샀거든 너무 맛있어요 꼭지? 이 감자 언니가 좀 부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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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와우 미쳤어 완전 잘이었어 진짜 너무 멋있어 언니 우와 와 언니 여기 보여줘 언니 왜 이렇게 섹시하지 지금 고기 구울 때 언니 좀 섹시해 나 아까 지승 고기 구울 때 이거야 섹시했어 뭐 할 때 뭐 할 때 고기 구울 때 기름 덜 때 기름 덜 때 음 섹시했어 이거 진짜 언니 혹시 지금 짐 푸는 명품 찍는 거 언니 언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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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죠? 싸서 줄 수 있어요 매겨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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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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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잘 입었지 와 고구마 고구마 이렇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이거 이거 미쳤네 이거 비워먹으면 이가 어쩐지 나 파는 맛인 줄 알았어 나 김치찜 안 해봤거든 어 나 안 해보는 게 많아 네 그렇게 했지 안 해보는 게 많았지 구인분들 안 해봐가지고 와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혀 이거 봐 대박이지 않아 언니 역시 고구마 일각이었는데 아 뭔가 텔레파시를 보내더라고 잠깐만 꺼내달라고 이 감자는 꺼내달래 지금이야 응 다 안 했어 쌀을 꺼내 어 그래서 둘 다 갖고 와 아 있어 둘 다 있어 둘 다 먹어야지 지금 고구마 미쳤어 그치 진짜 지금 먹어봐 딱일 거야 아니 언니 오늘 먹는 날이다 아니 아니 언니 진짜 진짜 한양 진짜 맛있어 맛소금도 돼? 우와 맛있지 언니 방금 언니 안 땡기는 지금 진짜 섹시하다니까 멸치가 안 속어도 돼 나 진짜 알아 약간 되게 역단에서 보는데 되게 맞아 되게 부리빛이야 지금 아 그래 떨떨하면 응 되게 살 치고 두고 싶다 언니 진짜 언니 네 나 좀 이거 좀 더 이쁘게 하래 잠깐만 나 옆에 낙영이 짤라더라고요 괜찮 아니 섹시하게 해달래 하영 언니가 나랑 잠깐만 마시멜로 오늘? 있어 하영 언니 아까 나랑 대결했거든 배 얼마나 나왔나 하영 언니가 오늘 이겼어 그래서 방금 또 하영 언니가 야 또 대결 아 이거 사실 뭐야 얼마나 나왔나? 어 이번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응 끝났어? 응 나도 좀 만만치 않게 진짜 근데 나 이렇게 윗빛까지 처리해 너랑 찍으니까 나 머리 반 잘리잖아 나 진짜 호딩 같아 나? 나 야 설탄은? 근데 뭘 이렇게 많이 해왔어 둘 섞여있어 저기 섞여있어 너무 많아 아니 그 점점 먹으니까 많아지는 거 알아? 시리얼 반 우유 반 하다가 시리얼 반 우유 반 하다가 시리얼 반 아 살짝만 이거 진짜 찍어야 돼요 이거 찍어야 돼요 이거 찍어야 돼요 이거 찍어야 돼요 아니 감자 까져있는 거야? 아니 까질 때 먹을 거 콕질인데 이거 근데 저 연기나는 게 너무 예의적이야 콕질 근데 나 껍질 비율 잘 맞았다 그치 완전 단짠이지 휴게소 돼? 응 완전 휴게소 그걸로 진짜 맛봐요 먼저 알감자 지금 조금 콕쥬할 것 같은데 내 목소리 좀 우리 우리 둘이 있을 텐데 우리 둘이 있을 텐데 우리 둘이 둘이 한 장인 거 할래? 아 웃겨 귀여워 찍었어 버티고 버티다가 채영아 전 하나만 아니 나 고구마 꺼내는데 지글지글하고 있는 거야 전이 어머 그거 없어? 제주도는 소금만 찍어먹는다 서울도 강원도는 장 찍어먹어 토치 아 맛있어 고추장? 진짜 맛있는데? 감자를? 고추장도? 응 근데 진짜 맛있다 왜? 우리는 항상 장 찍어먹어 우리는 항상 설탕이야 나도 항상 설탕이야 콩국수도 설탕이고 팥죽이 안 돼? 어디에? 감자유 팥죽도 설탕이고 다운도 장 무조건 팥죽 여기는 팥죽을 설탕 안 끓어먹는다 나 그거 보고 진짜 충격받아서 나 설탕 안 쳐먹어 팥죽 여행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보니가 좋다 응 난 좋아 좋았어 우리 스키장 갔을 때 저랑 맞아 맞아 그때 재밌었어 맞아 재작년 재작년 재작년인가 보면서? 시간이 2년이 진짜 빠른 거 같아 재작년이야 코로나가 2년이 코로나 전이었어 1분이니까 나는 빨간 맛 커버한 거 깜짝 놀랐어 재작년이구나 2년 전이라 해서 빨간 맛 해? 빨간 맛 2년 전 여름 나 스무살이었어 빨간 맛 그래? 나 빨리 스무살이었어 우리 나 스무살이래 나 지금 어려보여 사과머리에서 그런가? 나 지금 야 너 사과머리 평생이야 평생 나 어려보인다 나 어려보인다 어려보이고 싶을 땐 사과머리를 하세요 깜짝 놀란 거 아니야? 그니까 노래 부르잖아 나는 날 고백을 취해 이 언니가 너 취해 마신 건 하나도 없는데 마신 건 하나도 없는데 4년 전의 멤버들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이제 놀러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항상 건물 안에만 있고 집에 있고 연습실에 있고 이러면서 날이 추운지 더운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 시골이라 확실히 공기가 엄청 맑고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꼈고요 이렇게 텃밭에서 직접 깻잎이나 상추도 따서 멤버들이랑 건강하게 요리도 해 먹고 뭐 더운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맛있는 것도 요리해 먹고 아주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마음이 놓아졌다고 해야 되나 파악 하고 편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번 위고 활동이 다른 활동 때보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막 힘들고 그러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지친 마음을 여기서 풀고 간 그런 느낌이었단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한 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진짜 제가 도시의 그런 어떻게든 각박한 그런 시간을 벗어나서 되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0점 만점에 9점 10점 너무 더웠어요 제가 살 타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오늘 긴팔 입었거든요 일부러 지금 이 밤날씨보다 조금만 덜 추웠으면 딱 그 정도 날씨였으면 어땠을까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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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이랑 2년 만에 무대에 오른 활동이어서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뜻깊은 활동이었는데 저 나름대로 긴장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멤버들이 저한테 힘을 북돋아주려고 우쭈쭈를 많이 해줬어요 이번 활동에 그래서 되게 힘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제가 또 조금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그런 거에 되게 고맙다 표현을 못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한 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이번 활동에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합니다 활동을 건강하게 잘 맞춰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랜만에 구인 활동이어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맛있게 요리해줄게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다 시켰죠? 영상 편지 프로미스 나이는 마치 에어 같은 존재다 사랑해요 에어 점심을 만드느라고 고생해준 멤버들아 나도 마음은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주방에 가있지 않는 게 도움일 것 같아서 나는 열심히 멤버들과 분량을 뽑았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얹혀간다 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 맛있었어 고맙다니 고맙다 맛있게 먹었다니 그걸로 되었다 이로써 행복한 추억이 하나 더 생겼구나 아니 맛있게 먹어서 고맙다 했는데 영상 편지를 남기라니까 뭐할 호라마라지 낯간지럽네요 지선 언니랑 새로모 언니에게 끝까지 저희가 먹을 때까지 함께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같이 먹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저의 영원한 밥 메이트는 지선 언니 새로모니지 않을까 저와 양이 맞는 우리 지선 언니와 새로모 언니 정말 사랑합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혼자서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까 화채 먹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마지막까지 피날레를 삼시세끼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었던 건 언니들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음 3주간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바쁘게 후딱 지나갔던 것 같은데 활동이 다 끝나고 이렇게 시골로 와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나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정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끼리 이렇게 많이 자주 놀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저번엔 우리 남양주도 거짓말 캠핑 한 번 갔었죠 그때는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오니까 다 같이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날씨도 딱 좋을 때 와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저희가 그때는 추울 때 다 같이 스키장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너무 즐거웠지만 또 이제 여름에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여행 기대하겠습니다 PD님 다음에는 어디죠? 어디로 데려가실 거죠?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전 너무 즐거웠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랑 약속하시죠 다음은 부산 제주도 이런 데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플로버들이 되게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약속했다 기대하세요 약속했어요? 네 기대하세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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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